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A-R-R-A-Y, Array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 변수죠. 변수라는 것에는 한 가지의 정보를 담는 방법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달러, 멤버라고 하는, 멤버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egoing, 그죠? 이렇게 하면 멤버1이라는 변수에는 egoing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멤버2에는 k8805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방법들은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이 들어가는 형식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했을 때의 장점은 일단은 어떻게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지부터 살펴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때의 변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학생들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를 정하고요. 이 변수 안에다가 여러 개의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rray s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 안에 egoing이라는 문자열과 k8805라는 문자열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egoing이라는 정보와 k8805라는 정보는 우리 반이라고 하는 우리 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하나의 변수 안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 것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는 똑같고요. 그리고 뒤에는 array라고 이렇게 적는 것 대신에 대괄호 그리고 egoing, k8805 그리고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class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class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얘는 0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얘는 1번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dollar class라고 하고 대괄호 열고 여기에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놓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이것은 egoing이 됩니다. 똑같이 class 대괄호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여기 있는 이 숫자인 1을 여기다 갖다 놓아서 1 대괄호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이것은 k880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배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 배열이 담겨있는 변수 안에 있는 특정한 좌표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번호를 적어주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번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위에 거 지울게요. 영어로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라는 말 한글로 번역하면 세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쓰죠? 책에서 책의 제일 뒤에 보면 세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균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세균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죠? 예 기역-ㄴ-ㄷ-ㄹ-ㄴ-ㄴ-ㄹ-ㄱ-ㄷ-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어의 첫 글자에 해당되는 기호별로 단어들을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그 세균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색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색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진짜 코드를 한번 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멤버라고 하는 변수에 대괄호로 시작했고 대괄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값과 값은 콤마로 구분을 하고 콤마와 콤마를 구분자로 하는 값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 형식이 배열을 정의하는 형식이 돼서 그렇게 정의된 배열이 여기 있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멤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멤버변수에 이름을 적고 대괄호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의 좌표 값인 인덱스의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숫자를 0부터 카운팅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의 인덱스 값은 0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실행을 해보시고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 번 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에 배열이 없다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열이 왜 필요한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여기 예제를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예제를 한 번 살펴볼까요? 자 4.php죠.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시면 제가 음 하나 둘 세 개의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예 egoing k8805 소리 알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함수는 하나의 값만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리턴 되어 올 수 있는 값은 이렇게 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열과 같은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값은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get under under member 라고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멤버들의 멤버들의 리스트 멤버들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받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배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배열을 사용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아주 심플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getMembers라는 변수를 아니 함수를 정의했는데 리턴 값이 어때요? 아까 보셨던 배열의 변수 배열을 담은 변수 대입연산자 그리고 배열 배열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리턴 되게 되면 getMembers라고 하는 이 함수의 내용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값과 같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함수의 호출 결과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호출을 했을 때 그 리턴 값이 배열이다. 그런 경우에 그 리턴 값에서 특정한 인덱스의 값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getMembers라고 하는 함수를 선언, 호출을 했죠. 그럼 그 함수의 리턴 값에 의해서 이 뒤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는 템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템프 안에는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열에 있는 만약에 두 번째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 템프의 대괄호 안에 인덱스로 1을 적어주게 되면 0, 1에 해당되는 K8805가 여기에 나타나서 화면에 K8805가 출력될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때요? getMembers를 호출하고 그 뒤에 대괄호 1이라고 바로 붙여졌죠. 변수에 담는 과정 없이. 그렇게 되면 바로 이 K8805라는 이 값이 이곳에 도착하고 에코를 만나면 화면에 K8805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보고 계신 이 함수 뒤에 바로 이 배열의 특정한 인덱스를 호출하는 이 문법은 PHP 5.4 버전 이후부터 지원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PHP 런타임에 PHP 컴파일러의 버전에 따라서 이 기능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